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보간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보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여덟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시고 누가 오셨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아시겠죠 누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위치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숫 위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내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시라도 교회를 다녀 보신 분은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꿈의 해몽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높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그들이 포로민의 신분으로 높은 지위에 중용된다는 것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서 2장은요. 지혜자들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다루었다면 오늘 3장은 여러 관직을 열과하는 그 3장은요. 새 친구와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관원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본문에는 오늘 이 본문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최초로 헬라우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다니엘 3장의 시기를 너브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보고요.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그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너브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얘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너브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풀이 내용이 있은 후에 오늘 3장은 16년 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이 바로 연결될 말씀이 아니고요. 횟수로는 16년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정도까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죠. 그때는 어떤 시기였는가 이제 간신히 명맹만 유지하던 남유다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이유였고요. 그리고 너브갓네살이 이제 중군동 지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너브갓네살이 왕이 되고 거의 20년 내내 정복전쟁을 이어갔는데 마침내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거의 다 정복을 했죠. 그러자 너브갓네살은 이제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행사를 열기 원했습니다. 너브갓네살은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두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절을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습니까? 이 규빗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암마입니다. 암마는 대략 27m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은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2.7m 정도 되는 어떨까요? 매우 길쭉한 기둥 같은 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과 비슷한 것이 오늘날 뭐가 있죠? 지금 화면이 나오죠.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오벨리스크들이 각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대 이집트에 세워줬던 이 오벨리스크를 흉내내거나 옮겨가기도 하여서 이집트에도 있고요. 로마에도 있고 이스탄불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화면. 그렇죠? 대체로 이란 오벨리스크의 높이가 20m에서 30m 가량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방 본 이 3장의 금 신상과 비슷합니다. 모양이 딱 저 모양인데 금으로 덮여있는 겁니다. 너브간네살은 힘을 가졌고요. 그 힘으로 세상을 중복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사신이 그토록 멋지게 이룩한 바벨론 왕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장에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의 너브간네살의 나라가 찬란함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금의 머리 격치 마침내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너브간네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지만 한 16년쯤 지나고 그가 중복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이대로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가 한 것 같습니다. 너브간네살은 훗날 산에서 날아온 한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자신이 세운 나라가 더 훌륭하고 강하고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6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마침내 방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너브간네살은 이 꿈의 근거에서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높이는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자신의 욕망과 성취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거나 바꿔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거대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인생의 결정적 일들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한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화하지 않는 세상은 언제든 상황이 좋아지면 대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심은 죄의 속성인 자기의 중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복원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나라, 내 왕국, 내 왕권이 영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나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모체가 된 인간들은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이후 인류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여 신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나간 자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역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흩어짐을 면해서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인데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브간데살왕이 사람을 보내요.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브간데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너브간데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브간데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지방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제히 회집되었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 관원의 집 관원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신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은 모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장엄한 가뭄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낙성식을 집행하는 집내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온 집회에 있는 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브간네살방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여기 나온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류의 국가 의뢰를 할 때 선동적인 음악으로 동원되는 악기들은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연주된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굉장히 다채롭고 복합적으로 감동시키고 조율하는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이 악기들이 총동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금신상에 절하라 이 마지막 말은 긴장한 채 도열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압도적인 위협으로 순식간에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온몸을 굽혀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종교의식은 그 자체로도 묘하고도 매력적인 구원감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른팔을 쭉 뻗어서 인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틀러 그렇죠? 오른팔을 쭉 뻗어서 히틀러의 인사에 혼연인치가 되어서 한목소리로 하이 히틀러를 외치던 독일 제국의 군중들은 그 속에서 자아의 구원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각한 모태통을 구출하는 일념으로 광포하게 발기한 홍의병들이 모태통을 연호하면서 느꼈던 이 군중적 희열감도 아마 그들에게 유사한 구원감을 안기고 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스 본문은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너버갓네살이 자신에게 신적인 권력과 고난을 휘두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버갓네살은 하나님의 흥례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금방 우리는 그 권세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흥례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우분별하게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 자신에게 엎드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너버갓네살의 바벨론은 이렇게 비이성과 광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유대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직책에 올랐는데요.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무리에게 이 광기의 시대는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버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두라 평지에 넓은 평지에 신상이 있다 보니까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보다는 바벨론 집안 행정관이었던 세 친구들이 신상 승배에 좀 더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장엄하게 절하면서 국가와 혼연일체가 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순간에도 이 세 친구들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꼿꼿이 머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36년 사진인데 이게 어디냐면요.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해군 훈련함 진수식이 개최되고 있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군비를 확장하던 때인데 당시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히틀러가 이 행사에서 축사했고요. 이에 열광한 사람들이 전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오른팔을 앞으로 펴는 이른바 나치 격례로 반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히틀러를 향해서 예를 피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스라는 독일인인데 아리안인이고 당시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 실종됩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공식 석상에서 히틀러에게 노골적으로 반항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람들처럼 비밀경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란트메스의 법정 죄목과 관계없이 그가 감옥에서 실종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서 격리할 때에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엎드릴 때에 그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란트메스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상이 엎드려 자라지 않았고요. 그들을 노리든 이르든 기회를 포착했고 즉시 왕에게 그래서 이들을 고해 바쳤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왕의 명령에 대한 길다란 반복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왕의 명령에 지엄함을 강조하고 이를 거부한 새 친구들의 죄질을 독중하게 여기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함하는 이들은 신상의 철하기를 고부한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왕이요.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성교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철하지 아니한 이들입니다. 라고 고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면 뭡니까? 이 세 사람은 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왕에게 거역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이들의 행동을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1981년에 부산 지역에 어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과학과 독수모임을 가졌던 것을 당시 구태타로 집권한 세력과 그의 영합한 검찰이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여서 북한을 이롭게 한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해서 처벌했던 이른바 불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변호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지만 이러한 과장과 확대는 조금이라도 권력에 반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고 움직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권력 의지 그리고 그러한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권력의 광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이루려는 나쁜 지식인들의 욕심에서 언제나 비롯됩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도 자신이 마치 금으로 된 신상이라고 여기는 권력의 오만함과 이를 이용해서 시기 칠투하는 상대를 제거하고 없애버리려는 이들의 개인적 욕망이 새 친구에 대한 모함과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근거를 잡죠. 불임사건 역시 당시 구태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 일당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뜻이 있었을 것이고 새 친구 역시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신 왕의 명령이랄지라도 금으로 된 신상 따위에 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지심을 분명하고도 똑똑히 알고 절하지 않았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던 올바름이 칠투하고 참수하는 무리들에게는 그들을 제거할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모하마는 이들의 고발을 들은 왕은 크게 진노했고요. 당장 새 친구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바벨론식 이름은 이들의 신세가 포로민의 신세고 사로잡힌 자의 자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꽤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남의 땅에 끌려와 사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부가세산들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차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련히 다른 풍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선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왕은 이제라도 음악에 나올 때에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누부가세살은 이제라는 말을 함으로 그들의 처형을 유예시켜주죠. 일종의 회유입니다. 그리고 왕은 금신상을 가리켜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은연 중에 동일시합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과 왕에게 순중하는 것이 다르지 아님을 말합니다. 아울러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라는 말에서 보듯 왕은 자신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강함을 내세우고 있고 새 친구의 신앙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봉서고금의 모든 권력과 독재자들에게 공통되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에 굴복할 것을 언제나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합니다. 새 친구는 단호하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부귀영화와 권세이익을 거부한 이 새 친구들은 이제 금으로 상징되는 왕권의 오만과 교만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과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섬기다라는 동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왕과 왕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들이 그 새 친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우상은 부르지로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2사에서 4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상과는 달리 부르지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외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공적으로 그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용감하고 대담한 새청년의 신앙고백은 이 정도에서도 이미 너브간네살에 기운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새청년은 야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강조해서 너브간네살에 영접으로 제압해버리고 단숨에 격파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습공격은 영적인 기습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브간네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진앙고백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폴무브 가운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인간의 즉각적인 구원여부와 상관없이 존귀하고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그 어떤 현실상황에서의 구원경험보다 더 고룩하고 인간의 목숨보다 더욱 숭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세 친구의 신앙고백은 욕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욕기의 주제를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물론 욕기가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의 이유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주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욕기를 자세히 묵상해보면 욕기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욕기의 1장 구절 이렇게 하죠.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의하겠습니까? 이 구절이 욕기 전체의 주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욕기의 마지막 장이 이르면 욕의 심각했던 질문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게 아무런 까닭이 없어도 내게 아무 조건이 없어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욕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욕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욕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욕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최악의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은 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은 승리주의적 신앙 간증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은 신앙이나 종교 때문에 이루어질 기적적인 건지심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적이나 우리의 원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리 뜻을 두고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지금 내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 할지다도 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상에게 저라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새 친구만이 알아채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오직 이 새 친구만이 이 어리석은 권력의 광기에 도전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로 끝까지 이 어리석은 이를 거부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진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른 이들과 달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중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우 선명하게 금하신 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겨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과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과 태도를 정돈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과 그것을 해결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일도 하고 절일때도 할 테니까 나중에 이것과 저것을 꼭 공급해주시기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하듯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믿음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 삶의 현장과 정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친구는 믿음으로 맞서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들을 단호하게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만 그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요. 새 친구는 그 말을 하자마자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옷 입은 채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풀무부부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왕의 체제에 거역하는 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모두의 눈앞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을 주장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본 고문과 억압으로 짓밟은 독재정권에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과 법을 동원해서 무참히 핍박하는 불이한 기업가들과 그의 결탁한 국가 권력에서 이 같은 권력의 본질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르브간해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화독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졌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단호한 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힘센 군인 몇 사람이 바지와 속옷과 모자를 입은 채로 새 직군을 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묶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설명은 이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채 왕 앞에 불려 왔던 그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풀무불에 던져 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묶은 채 끌고 가서 불에 던져 넣었던 용맹하던 군인들까지 불이 옮겨 불에 타죽을 정도 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일곱배나 더 지독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 지자마자 당연히 불이 활활 타올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브간네살이 본 것은 풀무불에 있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 너브간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자 모사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수이다 하더라. 너브간네살이 지금 자신이 본 광경 앞에 넋을 잃고 경악합니다. 우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결박이 불린 채로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죄로 변했어야 할 세 사람이 죄로 변하기는 커녕 불가운데 걸어 다니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이 한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이르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여기 신들의 아들 아람어로는 바르에라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분에 엘로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장세기 6장 욕지 1장에도 나오는 이 표현은 어떤 하늘의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실입해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네 번째 존재의 모양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상이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이었을 것이고 하늘 영역의 천사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조금 더 상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무사히 찍혀진 까닭은 그들과 함께 불가운데 있는 네 번째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번째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진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호콧에서 우리에게 약속됩니다 10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10편 91편 10절 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왕이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새 사람을 불렀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누브가 네 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다 여기 보니까 아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입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 쪽으로 출입하는 입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불려낼 때에 불러냈는데 이 네 번째 존재는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네 번째 존재는 오직 불 속에서만 존재했고 그 안에서 새 친구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존재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존재하지만 새 사람과 왕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셈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존재는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라는 권력을 앞세운 무지막지한 명령이 내려진 현실에서도 이 네 번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존재는 포갑적이고 야만적인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 굴복하지 않은 이들이 던져진 풀무불 속에 존재했다고 생경이 말합니다 이 존재는 오직 풀무불이라는 곳에 던져질 때만 보이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이 네 번째 존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 2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욕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야지 많이 그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만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일상에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습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노트북에 보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오른쪽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있는 PPT가 있습니다 띄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실현을 이처럼 통과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난과 좌절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분주해 보이진 않지만 크고 깊은 나무의 뿌리처럼 심지가 깊게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면면과 이름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풀물물 가운데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무엇 하나 상한 것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선언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는데 때로는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라 하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존재처럼 세 사람이 던져진 풀물물 가운데 함께 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심, 보호하심이 언제나 위기에서 구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처럼 그들을 지켜내시기도 하지만 때로 그냥 죽임당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승교자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묻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삶 죽음의 현장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죽임당하십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데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 제암리교회인데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 갇혀서 전부 다 불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고 생존자인 전동래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성을 부르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길 속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가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의기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당하는 환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길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다니엘 속 6장의 사자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니엘 속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자굴 속에서 건림을 받지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로마 제국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을 때의 하나님은 다니엘서처럼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기적을 벽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순교의 멸류관을 쓰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성취와 승리를 강조하는 구원 간증은 현세적인 안목에 기독교 신앙의 궁극을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주의적 신앙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한 줌의 죄가 되면서도 신앙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고백되었다는 것은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세상 권력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증권해주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가혹하고 엄정할수록 이를 거부한 새 친구의 결단이 빛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가혹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혜가 큼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브간네살이 사람의 모양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즉각 처형 판결을 뒤집습니다 자신의 사형 판결에 잘못되었으면 인정하죠 그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불러냅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브간네살이 맹렬히 타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가 불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가운데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에 반감을 가졌던 갈대아인들의 참소가 오히려 야외 하나님의 구원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하나니아 미살아사리아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사리라는 재난을 초래했던 우상승배를 버리고 유일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했습니다 놀란 사람은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관료들로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도 머리카락을 그을리지도 겉옷의 빛도 변하지 못하게 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야외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 간섭하심에 바벨론 제국지휘부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야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경건한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버가네살은 새 친구의 하나님을 이장처럼 다시 찬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점에 대해서도 새 친구를 칭찬합니다 너버가네살이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버가네살을 사용하셔서 찬양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버가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기를 성규지 아니하며 그에게 정하지 아니한 종교를 구원하셨다 정작 자신은 풀물에 던져놓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큰소리 쳤지만 결국 왕은 스스로 새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이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미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서 3장까지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 3장은 결국 뭘 말할까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은 야외에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요 신의 대지자로 고백하는 도시 가이사 필립보에서 누가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내면 당시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로 줄 고백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공공인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모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결사체와 완전히 확연히 구별됩니다 교회가 주식회사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국가와 같은 어떤 지역적 인위전 결사체와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 교회는 실망스럽고 흥결이 많은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칙할 동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식민지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건축된 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강하고 어떤 지상의 초대 강국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 철학 그리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석과 제약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대가를 치르고 결심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래서 수많은 고백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30초 정도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이 고백문을 다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부처 시작해서 여러분 개신교는 특별히 보면 루토파 여기 보면 1530년에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 고백문 루토파의 신앙 고백문부터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문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문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고백문을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개신교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신교는 고백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신앙으로 맞서서 고백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히틀러에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의 지배 이대위를 정당화시켰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어났었던 고백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이때 나왔던 사람들 여기 보면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누구입니까? 얼굴을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은 칼바르트라는 분이고요 한 사람은 보네프라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올바른 신앙고백 운동을 하다가 수용실에서 숨을 거둡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 그들의 일제신앙을 성질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은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란트메서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오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란트메서가 히틀러에게 격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남자가 사랑한 여자가 일마에클러라는 여자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란트메서도 한때 히틀러 지지자였는데 히틀러가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한 유대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히틀러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었죠 그의 재앙이 뭔가 대단한 대명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신인 만몬신에게 절하라고 만듭니다 대학 입시에 목숨 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을 쌓은 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다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악기를 울리고 주변에 모른 사람이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란트메서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시며 인간이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이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외치는 것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경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리고 역사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가이사라 빌리포세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과 수많은 초기 기독교의 순교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이르기까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무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왕국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